와, 험똥거리가 공중에 떠 있네. 진짜 멋지다. 여기 진짜 바닷속에 펼쳐져 있네. 오, 황제파구가 점점 세진다. 와, 멋있다. 우리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아. 와, 얼마만에 바다야. 바다도 바다.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우리 어디에 왔죠? 네, 오늘은 마이린 가족이 국립해양과학관에 왔는데요. 여기가 바로 국내 유일의 국립해양과학 전문 교육 체험기관이 있는 곳이에요. 해양에 대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득 차 있고요. 또 수십 6m의 바닷속으로 걸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해상해종전망대가 있어요. 또 가는 길이 국내 최대 길이의 스카이워크입니다. 정말 보고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마이린 가족 정말 즐겁게 체험하다 갈 테니까요. 여러분, 영광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엄마 진짜 멋지다. 예쁘다, 리나. 공이 올라가는 것도 멋지고 공이 도는 것도 멋지고. 와, 헛둑거리가 공중에 떠 있네. 진짜 멋지다. 그리고 공이 계속 수분하고 있어. 와, 멋지다. 진짜 예쁘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뻐. 엄마, 이거 봐봐. 우와,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우리까지 가보자. LFC? 우와, 마이린 첫 번째 방문입니다. 이렇게 뜨네, 엄마. 초등 3, 4학년, 초등 5, 6학년. 내가 배우하는 건 여기 두 개네. 그 다음, 쌤 1가니까지. 천천히 공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곳, 해양과학무요, 북한 문화시설을 갖추는 역량은 국민해양과학관입니다. 여기서 바다도 볼 수 있어. 우와, 완전 바닷가네. 우와, 여기 놀이터도 있고, 저기 전망대도 있어. 이따 가보자. 우와, 여기 진짜 바닷속에 펼쳐져 있네. 그러니까, 와, 이 상면이 다 바다야, 그래픽. 오, 천장도. 천장도. 오, 이거 쉬면에 쉬면에. 쉬면에? 오, 오, 오. 대박이야, 대박. 꼭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다. 그치? 오, 너무 예쁜데? 오, 머리 위에 고래가 지나가. 응. 잘 들어오면 과자 처리토로 안 해. 여기 병원이 써있으니까. 꿈을 이룰 때는 과감해야 하는 일이다. 우와, 진짜 여기 멋지다. 오, 색깔도 너무 예쁘고, 물고기 그래픽도 환상적이네요. 되게 깔끔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물의 움직임이 훨씬 잘 이해되는 것 같아. 너무 멋지다, 그냥. 무슨 공연을 보는 것 같아, 나보다. 너무 멋지다. 오, 오타이 돌아간다. 달이 지구 주변에서 공전하는 거를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네. 좋다. 단박지로 돌아가서 금은달에 도착. 여기서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네요. 달이 금은달일 때 어떤 과 있는지. 중. 우와, 파도가 치네. 파도 만드는 거야? 응. 이렇게 여기 갯벌이고, 파도가 쫙 치네. 지금 약한 파도야? 중. 중? 강을 한번 해볼게. 강. 오, 확실히 파도가 점점 쎄진다. 쎄지네. 이게 또 그냥 위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래 땅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쫙 보여주잖아. 이렇게 좋은 것 같아. 그 향과 영양분을 다시 그걸로 집어넣기 때문에 가장 정화되는 과정으로 그에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여기 서랍이 진짜 많이 있는데? 근데 여기 갯벌이 사는 생물인가봐요. 아, 이게 만두기구나. 사람들이 서금쳐서 많이 잡는데. 맛조기래, 만두기. 어, 이게 진짜 맛있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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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목소리로 자세히 볼 수 있어, 대도. 아, 그렇구나. 개를 아주 크게 볼 수 있네. 이거 소위 안 가면 이 개 진짜 많았던 것 같아. 와, 여기 영상도 볼 수 있구나. 오오. 와, 이렇게 눈을 좀 더 하면은 개빨의 생명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네요. 문화 연평균 투팅 수영기 있다가 서식 환경이랑 이런 걸로 바뀌는구나. 신기하지? 이기면 내용이 변해. 우와, 여기는 뭐야, 엄마? 진짜 크다. 우와. 와, 인류의 도전과 발견의 역사를 보여주네. 어? 제임스 카메론이다. 어, 이 분 그 아바타하고 터미네이터 찍으신 분 아니야? 너 아바타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이번에 투 나온다는데. 이 잠수정에 제임스 카메론이 공동 설계한 거래, 엄마. 이게 실제 크기랑 똑같다고 그랬었는데. 1대1, 1대1. 어,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것도 영어에 나오는 거고, 리나? 어, 잠수정도. 이렇게 잠수정 안에 앉아서 심의 생물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로 지금 이 잠수정으로 내려온 것 같아. 유튜브에서 이런 해양 생물 많이 보잖아. 맞아, 신기하다. 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다. 와, 여기 천장에 배랑 잠수정이 매달려 있네. 이 잠수정이 마리아나 해구에 1만 미터인가 내려간 잠수정일 거야. 우와. 저게는 펌펌 됐네. 멋지다. 자체를 올려라. 우와. 하얀 차를 돌리니까 이렇게 영상이 나오네. 오, 여기 심심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구나. 눈털을 측정하네. 우와, 로봇이네. 한국이라 맞는 거구나. 카메라가 있고, 조명. 그리고 다리가 있네. 다리가 6개구나. 와, 신기하다. 진짜 크랩스터의 모습을 갖다 놨네. 오, 움직임 되게 자연스러우리나. 그러니까 되게 잘한 적이 있는데? 심해서 걸어도 다니고. 우와, 이렇게 깊은 바다 속을 다니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다. 여기도 로봇이 있네. 우리나라에도 해적검사하는 로봇이 많이 있네. 이거는 광물 채공 로봇. 가장 많이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 1위가 담배꽁초, 그다음 음식물 포장지, 생소병, 비닐봉지, 병원 뚜껑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거의 플라스틱이 있는 거 많이 있네. 담배꽁초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버려지는구나. 응, 웃기네. 이거 봐봐. 축구공 올려놓으면 축구공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려줘. 왜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건데? 근데 쓰나미 왔을 때 휩쓸려간 축구공이 1년 후에 알래스카에서 발견됐대. 와우. 와 이거 진짜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다. 일기의 법인 것 같지? 오, 맞아. 진짜 멋진데? 지금 지구에 바람이 움직이는 거, 대중 이런 거 지구 이런 거 다 잘 표현해서 정말 예쁘다. 오, 이거는 쉼의 생태계를 표현한 모양이네요. 지금 고래 사체인데요. 쉼에 타는 해안 생물들의 영양분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코끼리 귀를 닮았다고 해서 덩고 문어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거는 갯지렁이 그리고 유령 상어 이빨이 삐적삐적한 물고기입니다. 귀신 이빨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물고기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이 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링 키즈! 일단 빛이 내는 건 초롱하게 빛이 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쉼에파리 네, 쉼에파리가 빛이네요. 참답입니다. 빠밤 국군마다 이렇게 목소리와 함께 정보를 알려주네요. 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전시 소개하고 상세 보기 같은 걸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쭉 돌리면서 바닷속 지형을 볼 수 있네. 이제 그만 돌리고 가자. 돌리는 게 재밌네. 손으로 돌리면 서로 안쪽을 보여주세요. 가장 오래된 돌이래, 이게. 와, 이렇게 돌리면서 보여주시니까 되게 재밌다. 여기 진짜 연구소 같다. 장비 봐봐. 기운 상승 그래프 표시기 같은 것도 있고 기운 상승 결과 치료길이 있네. 지구의 모든 얼음이 녹음에 침수된 아시아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것도 있고 칙다오 잠기고 상하이 잠기고 도쿄도 잠기고 서울도 거의 간다간다 하네. 오, 이게 생명 고아 영수네. 어, 극지 미생물 연구. 이런 배경이 있다. 오, 이렇게 보여요 니나? 우와, 신기하다. 이게 해카미구나. 아, 이게 다 극지 미생물 연구구나. 여기서 이렇게 배행하고 하는 거네. 새우는 먹으면 엄마랑 분륙할 수 있어요. 나도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 어, 뭐야? 무승부. 어, 무승부는 둘 다 이긴다. 우리 56, 56 똑같다. 영상이 시작되면 주변이 어두워져서 의자에서 일어나면 위험하오니 자리를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모임을 보던가? 아, 왜 이런데? 아니, 영상이 진짜 재밌네요. 크래프트 정말 좋고 또 3면이 화면이니까 몰입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민아, 우리 이제 서욱이 전망대가 불편? 아, 좋았습니다. 와, 멋있다. 우리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아. 아, 얼마만에 바다야. 바다를 보니까 제 마음이 시원해지네요. 노래하려고? 아닙니다. 노래 우리 기세인데. 바다야, 바다가 바다. 와, 저런 장면이 좋아지네. 와, 여기 창문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돌려면 몽고기를 볼 수가 있어요. 우와, 대박 완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보고가 카메라를 안 해. 그러네, 계속 있어주네. 고맙다. 여기는 있는 수도권이 아니고 여기 경북 울진에 있는 자연 생태계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광역을 처음 봐요. 여기가 흔히 지금 울릉도가 여기, 그냥 독도가 여기. 울진이 독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네. 엄마 여기 독도 뭐야 독도. 뻥이지? 아 진짜 보인다니까. 사실은 KBS의 독도 라이브였습니다. 여기 전방대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바다를 걸어와서 이렇게 또 시원한 바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원해서 또 좋습니다. 나도 좀 보자. 오늘은 가족과 함께 국립 해양과학관 왔는데요. 정말 바다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민희가 진짜 재밌어 하더라고요. 바다의 모든 것을 재밌는 체험을 통해서 배우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바닷속도 봐서 정말 유익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도 재밌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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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